자 안녕하십니까 상보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보 오늘 정가가 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끝났는데 우리가 상보 지금 어떤 관련 이슈로 한번 지금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핀 관련한 이슈로 상승이 오늘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보 이런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빠진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옆에다 지금 띄워놓은 건 뭐냐면 최근에 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투자금 1억 만들기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관점 공유해서 상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관점 공유해서 계좌를 우상향시켜 나가실 분들만 010-4674-9671번으로 공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보뿐만이 아니라 물린 종목이 있어서 힘드신 분들도 종목명 평당가 비중 적으셔서 4674-9671번으로 문자 한 통 주시면 제가 상보 분석하듯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상보 내용을 시작해 보자면 우리 지금 상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매집을 좀 했어요 어떤 구간에서 매집을 했냐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집이 좀 진행됐던 종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올려치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이 고점 부분이 굉장히 좀 수상한 부분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확대를 해놓고 볼게요 이렇게 6월 22일 날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런 구간에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전혀 안 나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들어 올려서 이런 구간에서 털어먹을 거면은 쌩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막 터져야지만이 아 이게 여기서 세력이 아래에서 산 거를 물약을 정리하고 팔고 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거래량이 나간 흔적 없이 양봉이 뜨면서 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양봉이 뜨면서 종가를 여기서 마감해 놓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도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 구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3번 정도 올려치면서 매집을 했습니다 3번 정도 매집을 해놓고 이게 공격적 매집이 들어와 놓고 다짜고짜 주가가 흘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특이점을 발생시키고 최근에도 이런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 썼던 게 뭡니까? 그래핀 관련한 이슈로 이렇게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핀이라고 하면 이게 진짜 꿈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꿈의 물질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된 다음에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이렇게 흘러내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 매집을 일단 해놓고 이렇게 시간을 끌 생각이 없이 바로 갈 생각이었는데 그래핀 관련해서 뭔가 추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락 흐름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돌려주는 이런 특이점을 발생시키고 이런 구간에서 또 삼각 수렴을 걸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철저하게 물량 장악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특이점을 발생시켰는데 어떤 이슈로?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특이점이 발견됐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상보를 좀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이 구간이 삼각 수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면서 그 구간을 갭으로 돌파해서 이렇게 상승해놓고 이런 구간에서 변동성을 준 다음에 한번 무너뜨리면서 어느 구간에서 1년선 구간에서 장기 입형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아주대 꿈의 물집 그래핀 활용 초경량 고분자 복합 소재 구현이라고 하면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고 이 기사가 나오면서 그전까지 없던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상보인데요 이 다음번 기사도 뭐가 나왔냐면은 단국대 주수연 교수 전기전도 2배 높은 나노그래핀 개발이라고 하면서 그래핀 관련 기사가 또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 우리가 이 그래핀 관련 테마들은 독특한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방금 나온 기사 내용의 그런 연구소들의 지분을 갖고 있다던가 이렇다기보다는 기사가 그냥 나오면 일단은 그래핀 관련 주들이 움직였던 게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상보가 뭔가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핀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상보가 많이 움직였었고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 크리스탈 신소재가 예전에 많이 움직였었죠 이렇게 대시세가 났던 종목인데 크리스탈 신소재는 최근에 굉장히 추세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물론 작업판 흔적은 조금 보여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추세가 안 좋으면서 오늘 2% 정도 살짝 살려주는 캔들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1년선이 위에 있는 종목을 한다라기보다는 1년선 위에 있는 종목인 상보를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대창도 예전에 그래핀 관련주로 한번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수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거는 무엇 관련이다? 구리 관련해서 좀 수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2N플러스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도 1년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상보를 하는 게 낫겠죠?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거래대금이 최근에 들어온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선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그래핀 관련해서 엮인 적이 있는데 이 덕양산업은 지금 추세가 좀 괜찮죠? 그나마 어쨌든지 간에 가장 추세가 좋은 건 상보라고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이 상보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 매집이 약간 신성 델타테크랑 비슷하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신성 델타테크를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떤 식으로 매집을 했었냐면 이렇게 매집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매집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매집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신고가를 찍으면서 이 영역이 신고가고 이 영역도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도 신고가인데 일단은 매집을 하면서 이때 활용했던 재료가 뭐다? 2차전지랑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상승이 있었습니다 상승을 준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주면서 공격형 매집이 철저하게 들어왔고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신고가의 영역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을 했다라는 게 상보랑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을 물량장악을 해놓고 쭉 흐르면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특이점을 발생시키고 신고가로 날아갔는데 이때 매집했던 건 뭐라고요? 2차전지랑 로봇 근데 이때 붙은 재료는 뭐예요?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죠 일단은 세력이 매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중에 다른 이슈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료를 그래서 상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그래핀으로 했었죠 근데 뭔가 잘 추진이 안 된 건지 좀 흘러내리다가 이런 구간에서부터 특이점을 발생시키면서 흑연 초전도체 관련 테마를 좀 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흑연 사업을 하는 곳이 바로 상본데 이런 구간에서 한번 흑연 초전도체 관련한 사업으로 이렇게 제조명을 받았었고요 제가 타점 안내를 어디서 한번 드렸었냐면 이렇게 갭으로 뜨기 전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날이 언제냐면은 제가 신성 델타테크를 보고 있었는데 이날 신성 델타테크가 기사가 하나가 나왔었고 1월 26일입니다 제가 1월 26일날 신성 델타테크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자 1월 26일이 언제냐면 이때가 바로 1월 26일인데 분봉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요 1월 26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1월 26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가던 주가가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급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이날 제가 상보를 또 같이 관찰하면서 1월 26일날 어떤 식으로 상보가 움직였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상보가 거의 흐름이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1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더 충격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실 텐데 거래가 뚝뚝 끊겨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대금 거의 안 들어오면서 뚝뚝 끊겨 있던 상보가 갑자기 거래대금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있었고 제가 이때 타점 안내를 어디서 드렸냐면 1,765원 이하에서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요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스윙이라고 이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한테 1월 26일 트레이더케 유튜브 종목이라고 하면서 상보 1,765원 이하로 오후 2시 3분에 이렇게 제가 한번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1,765원이면 여기고 오후 2시면 여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상승 흐름이 있었다? 그 이후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제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일봉상으로 이렇게 고점이 있는 이 구간에서 2,530원 구간에서 제가 매도 타점을 안내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2,530원이면 여기인데 이렇게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1월 31일 이날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요 이때 매수해서 이때 우리가 수익을 보고 일단 수익 실현하고 다시 눌리는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매수 타점을 노려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로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상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문자로 추가 매수 타점,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상보가 지금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다 달랐는데 지금 1년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급하게 간다라기보다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다져놓고 쌍바닥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지금 그래핀 관련 다른 종목들이 추세가 별로 안 좋은데 상보만이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존도체 관련한 검증 이슈로 올라갈 것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래핀 쪽으로 최근에 기사가 좀 엮이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다시 한번 다져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 위에 구간까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2700원을 넘어간다고 하면 이 구간까지는 한번 또 트라이 해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 구간이 3500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고점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이 있었던 상보인 만큼 한번 상승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구간까지 찔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보면은 위에 고점이 참 많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하지만 사실상은 그렇게까지 고점이 많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지금 2016년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8년 동안 물려있는 거고요 이때 물렸다라고 하면 이게 13년입니다 2013년부터 24년까지 물려있다라고 하면 동안 물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올드보이도 아니고 이거를 이런 지점에서 사가지고 물도 안 타고 계속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을 그냥 뚫고 간다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이런 저점에서 잘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한번 뚫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차익실현 메모리를 쏟아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잘 들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면은 이 앞전에 고점이 있는 걸 보고 어? 저기 고점이 있네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물린 사람이 던진다라기보다는 고점이 있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심리적 저항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저항 우리가 심리적 저항과 실질적 저항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사서 실제로 몇 년 동안 거의 몇 년? 2018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5년 동안 물려있는 사람이 던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잘 사고 있었던 사람이 이런 구간에서 고점에 다다랐구나 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쏟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저항이 발동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보 이렇게 돌아나가는 지점에서 추가 매수 타점만 잘 잡아가면서 대응만 잘 한다라고 하면 매도만 잘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점을 무너뜨리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상보 조금 물렸다고 손절한다라기보단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내가 신용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신용 매수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상보를 타점을 잘 잡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변동성이 크게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 타점 잘 잡고 최대한 우리가 타점에 맞게 사고 파실 수 있도록 제가 타점에서 안내를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이 상보뿐만이 아니라 다음번 종목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관점 공유하는 방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투자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참여하시면서 관점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4674에 9671번으로 상보 공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 방으로 입장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상보가 변동성이 크게 생기는 날 영상을 찍을 건데 이 영상이 업로드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최소 일단 영상을 20분짜리를 찍는다고 하면 20분이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20분짜리 영상을 또 편집하는데 최소 2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최소 2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최소로만 잡았을 때 얼마예요? 1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보고 나서 상보가 막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데 이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나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언제 올린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1시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안내드리는 것만큼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상보 얘기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상보 이런 구간에서 물량 털릴 게 아니라 추가 매수 잘 태워서 수익을 크게 볼 건데 이 상보 말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히든 종목을 하나 포트에 구성해놓으셨으면 해서 제가 이 종목을 소개를 해봐드리겠고 일단은 초전도체 관련한 이슈가 한 번 지금 조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초전도체 다음은 무슨 테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그러냐면은 초전도체가 상온상압에서 구현된다고 하면 양자 컴퓨터도 상온상압에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신성 델타테크 물론 시간에서 8% 떴긴 했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세력이 이탈한 패턴까지 보이는데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을 추천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은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시간에서 8% 가까이 상승한 것처럼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한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로까지 편입이 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 좀 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양자 코팅 탄소재는 기업 분야 R&D 도전장이라고 하면서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가 그리고 정부가 양자를 키운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SKT가 7개사가 참여하는 퀀텀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155조 양자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저 저번 주에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로랑 엑스게이트가 확인이 되시죠 우리로가 작년에 대장이었고 엑스게이트가 작년에 부대장이었는데 우리로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건데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상부도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을 하다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중에서 수렴의 끝부분에 다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크게 발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우리로보다도 더 크게 상승 흐름을 줄 수 있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하나 가져와 봤고 이 종목이 우리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대장주로 활동할 수가 있는 종목으로 이 히든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히든 종목이 5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매집을 해서 긴 기간 동안 매집을 한 만큼 힘을 그만큼 크게 응축했다라는 말씀이고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드리면요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해오던 그리고 저점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오던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인 검은색 선 검은색 선을 위에서 주가가 계속 놀고 있죠 그러면서 수상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부근부터 시작해서 장기 하락 추세로 가던 이런 흐름을 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랫동안 매집을 한 만큼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해서 대세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그리고 프로그램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 종목을 선정해서 히든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도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들어오는데 이런 고점 부근 이런 고점 부근에서도 거래량이 딱히 나가는 흔적 없이 매집만 이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실복구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을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의 매수세를 개인들의 물량을 태우는 것이어서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번 주가를 내리고 갈 것까지 염두에 둬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 양자 암호 관련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이 만약에 대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고점 구간까지만 가도 200%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010-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이랑 비중까지 해서 제가 이 종목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왜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앞전에 찔러놨던 요런 구간이 결국에는 매집이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에 박스권 상단까지 살금살금 도달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매집을 해놨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슈팅을 기다리고 있고 슬금슬금 올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위로는 매몰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집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양자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오면 상단까지 요런 역사적 신곡가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이동 평균선인 검은선이 지금 이렇게 딸려오는 과정에서 손절을 잡더라도 짧게 잡으면서 익절은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복구하셨으면 좋겠고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몰대가 찍혀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텐데요 제가 유튜브같이 오픈대 장소에서 말씀드려서 모든 분들이 타게 되면 이 종목이 갈 종목도 안 가면서 한번 개미 털기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 종목이 좋은 상황에서 급하게 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초존도체 다음 테마로 양자 컴퓨터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